참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비교적 중간음을 냅니다. 대부분 개체들은 묻보다는 수중에서 울음소리를 내며 일반적으로 가르르르르 가르르르르 가르르르르르 와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냅니다. 참개구리들은 울음주머니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턱 아래에 두개 울음주머니를 부풀려 소리를 냅니다. 턱 아래에 두개의 플레이예을 취득한 구멍을 냅니다. 그리고 턱 아래에 두개의 패스는 펭이 보이며 턱 아래에 두개의 패스는 턱 아래에 두개의 패스가 보이며 턱 아래에 두개의 패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